안녕하세요.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님입니다. 자, 이제 9평 정말 며칠 안 남았죠? 학생들 아마 밤에 잠이 안 온 학생도 있을 거고요. 마음 심나는 학생이 되게 많을 겁니다. 제가 학생들 이제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야, 뭐 공부할래? 이렇게 물어보면 다양해요. 저 구문독해 해석 좀 어려운 문장 공부할게요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제가 약한 부분, 집중적으로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. 라는 학생도 있고요. 또는 시간 제고 제가 회차별로 문제 풀어볼게요. 라고 하는 학생도 있고요. 또 간혹 있습니다. 선생님, 어차피 뭐 일주일 동안에 달라지지 않을 거 그냥 볼게요. 근데요, 4번 그냥 볼게요. 아우, 진짜 슬픈데 마인드가 진짜 잘못된 거예요. 모든 모의고사는 나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점수를 올릴 수 있을 만큼 올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거는 9평보기 전날이 아니라 9평보는 당일까지도 해당이 됩니다. 제가 추천하는 공부법을 말씀드릴게요. 말 그대로 광고가 아니에요. 또 혹시 학생들, 수강 유도하려고? 아니요, 아무 관계 없습니다.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한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꼭 추천하는 바가 있습니다. 특히나 아마 주말부터는 이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. 모의고사 보기 전에 자기 평상시 실력보다 한두 문제 더 맞출 수 있게 공부하는 방법은 앞에 학생들 여러 가지 있지만 해설 강의입니다. 제가 강추합니다. 제 해설 강의를 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선생님들 있죠? 그 해설 강의 보는 것만큼 좋은 수업이 없어요. 왜냐하면 우리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. 아무리 공부해도요, 모르는 단어는 튀어나옵니다. 우리가 아무리 공부해도요,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나오고요. 아무리 공부해도요, 질문 자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질문은 꼭 나오게 돼 있어요. 그러면 실전적으로 우리가 볼 구평도 같은 일이 발생할 거거든요. 해석 안 되고,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, 시간에 압박감은 있고, 근데 문제를 풀 땐 뭐가 필요하죠? 기준점이에요. 자, 뭐냐? 명확한 근거 없이 문제를 못 낸다.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선생님들, 자, 우리 해설 강의, 메가스터디 공짜입니다. 제가 지금 메가스터디 광고를 안 해요. 메가스터디에 있는 모든, 자, 6구, 수능, 해설 강의는요, 아이디만 있으면 누구나 다 들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그럼 자기가 듣고 있는 선생님 기준으로 제가 웬만하면 바꾸지 않길 원해요. 왜?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푸는 방식이 익숙하거든요. 그러면 이거예요. 예를 들어 대입학이에요. 보통 지문 하나가 180개 단어로 구성되어 있고, 약 17줄인데, 여기에 있는 17줄을, 180개 단어를, 토시 하나 안 빼고 우리말로 옮기는 시험이 아니란 말이에요. 주제는 뭐니? 그건 뭐예요? 소재, 주장, 결론입니다. 선생님들마다, 자, 줄거리 잡는 선생님도 있고, 그 다음에 키워드 잡는 선생님도 있고, 그 다음에 논리도 캐한 선생님도 있고, 여러분이 배우는 선생님에 따라서 그 해석이 드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. 왜? 우리가 푸는 시험은 반드시 모르는 어휘, 해석 안 되는 거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. 근데 근거 없이 문제를 못 낸단 말이죠. 빈칸입니다. 간단합니다. 주제는 뭐니? 위아래 관계는 뭐니? 주제와 위아래의 관계를 가지고 오답을 지우는 거고요. 똑같아요. 듣고 있는 선생님 기준으로 맞아, 나 이렇게 배웠지. 나 몇 달 동안 배웠어.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지. 이것만큼 문제풀이 감을 확 올리는 시험은 없습니다. 그러면 제가 원하는 거고요. 평상시에 하던 대로 하는 건 맞는데, 토요일부터쯤 시작해서 한회 모의고사 추천하는 거는 장룡 9평입니다. 장룡 9평을 일단 시간제구 문제 푼 다음에 풀었던 문제니까 약 1.2배속이나 1.5배속으로 해설 강의 들으세요. 문제풀이 감이 올라와요. 아, 맞아. 그런 거 이렇게 찾는 거지. 내가 실전에서 모르는 거 나오면 이렇게 처리해야지. 문장 해석이 안 되고 어려운 거 나오면 이렇게 처리해야지. 이걸 계속 마인드를 트레이닝 시키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끝난 게 아닙니다. 9평 당일날 되게 중요합니다. 점심 먹고 나서 학생들 보통 이렇게 엎드려 자잖아요. 10분, 15분만 엎드려 있으세요. 시험보기 20분 전에는 일어나야 됩니다. 뭐랄까? 자기가 풀었던 그 시험지를 갖고 꼭 수험장에 들어가야 돼요. 그리고 계속 리마인드 합니다. 나 문제 이렇게 접근했지. 맞아.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문제의 오답을 지원했지. 이걸 계속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시험보기 직전에 맞아. 내가 어려운 거 나오면 이렇게 처리해야지. 이건 나중에 풀어야지. 또는 듣기 할 때 이 문제는 풀고 들어가야지. 계속 리마인드 하고 들어가면 시험 딱 들어갈 때 듣기 평가 들어가자마자 기계적으로 움직입니다. 이런 루틴대로 문제를 풀어야지. 제가 광고 아니라고 말씀드렸죠? 자, 제 것들이라는 게 아니에요. 여러분이 수강하고 있는 선생님 해설 강의만큼 좋은 수업은 없습니다. 그래서 하던 대로 공부는 하시되 토요일 정도부터는 한 해 풀고 나서 그거 꼭 시험지 들고 가라. 해설 강의 꼭 들어봐라. 분명히 평상시보다 문제풀이 감 시간 관리 훨씬 좋아집니다. 우리 9평 대박 냈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수능에선 정말 수능 대박 나오기를 응원합니다. 정확히 들어가시다. 이렇게 inea